제가 두 분에게 간통의 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한가요? 그게 이상하죠. 간통제를 꾸준히 주장을 해봤다는 것이 아니고 반대를? 아니, 간통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될 원시형법이에요. 원시형법이다. 그전에 우리가 혼현명의자, 간염제 같은 것은 이미 위원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당연히 폐지되어야 될 거고, 이번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다. 제가 우리 구형사님께는 간통의 대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그런데 33년 동안 3천 건의 간통 사건을 해결하시고 책도 쓰셨죠? 네. 책 제목이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간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간통 폐지를 기다렸죠. 아, 간통 폐지를 기다리는 남자. 현직 경찰관이 현행법을 폐지 주장하라면 좀 부담이 크니까 숨기고 폐지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간통 사건만 해결하게 되셨습니까? 간통 사건만이 아니라 고소고발 사건을 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 간통을 많이 했죠. 네, 간통 3천 건 이상을 해결하시다 보니 내린 결론이 간통 폐지였습니까? 폐지입니다. 왜요? 간통죄의 보호법이기, 가정의 기초인 혼인관계인데 이 간통죄는 간통죄로 가정이 깨지는 게 아니라 깨진 가정의 결과물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정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리보복, 악용 이런 사람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 대체로 3천 건을 해결하다 보시니까 대부분이 악용되더라. 악용되고 그 본래 입법 취재 맞지 않더라. 그러면 3천 건 보시니까 지금에 있는 간통죄는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지금의 간통죄는 역사적으로 남편과 부인인데 부인만 처벌하는 법이 태생이니 결국 부인한테도 불리하더라. 부인한테도 불리하더라.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딱 하나만 소개시켜주십시오. 이 사건 보면서 반드시 간통죄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건. 지금은 좀 변했지만 한례가 좀 변했어요. 그 당시 옛날 얘기죠. 남편이 주점 여자와 바람이 나가지고 안양으로 살고 따로. 여자는 아이 둘을 데리고 인천에 살아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헤어져서 이미 깨진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타쿠코치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이미 깨진 부부예요. 호정만 살아있죠. 그런데 남편이 그 호적 살아있는 걸 빌미로 여자를 미행해서 잡아와요. 그런데 남자가 먼저 딴살리 찾았다는 거죠? 아니, 여자는 기동력도 없고 경제적 그것도 없고 뒤를 밟아서 찾을 여력이 없어요. 남자들은 경제력도 있고 기동력도 있고 부인을 미행해서 잡아오는데 그 당시 모두 구속시킬 때인데 제가 이 사건만 불구속을 시켰어요. 왜요? 너무 여자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그런데 나가서 여자가 자살한 걸로 아슴 아픈 사건입니다. 여성이 오히려 당했고 그 여상을 구속 안에서 선처를 했는데 결국 자살을 했다. 그게 악용되는 사례죠. 전형적인 사례. 구 선생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오래 지낼 겁니다. 요사이는 간통죄는 구속과는 그의가 좀 있는 사건이죠. 간통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보호법이기라는 거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잘 모르실 건데 우리가 형법에 어떤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왜 만들었느냐.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죄를 만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간통죄의 보호법이기라면 우리가 살인죄라면 사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통죄는 무엇을 보호하려 하는 거냐.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을 벌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니죠. 우리 형법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안에는 보호법이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정. 혹은 우리 가족관계 이런 것을 보호법이기로 한다는 건데 건강한 가정을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한다. 전체적인 국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제가 헌법결정문을 아직 읽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는데 성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자기가 자기 의사대로 자기 몸을 할 수 있다는 것 결정권에 대해서 기본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한 가정 보호라는 보호법이 간에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 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그래요. 책임과 처벌 간에 비례관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랬는데 과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어떤 식의 판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명백한 것은 전세계 문명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고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법조항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문화되어 있죠. 혹시 그런 사건 없습니까? 간통에 피해를 당했다고 보는 불륜자의 배우자보다 불륜을 한 당사자가 더 불쌍한 경우가 아까 그 얘가 그거지 남자가 불쌍한 경우는 없습니까? 남자가 불쌍한 것도 있는데 이 남녀 간통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분석을 보면요 여자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결핍 동기가 없으면 잘 간통을 안 해요. 남자는 그런 거 없이도 하더라. 남자는 사랑이 없어도 간통을... 사랑이 없어도가 아니라 특별한 부부와의 결핍 동기가 없어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성들은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바람을 피운 거고 남자는 여자가 잘해줘도 남자는 바람을 피우는... 그럴 수 있다. 남자가 나쁘네요? 그거 이제 진화 심리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경향이 안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간통제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수였고 특히 유림 그리고 여성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여성계에서 그때는 재산 분할이 일반화되지 않을 때인데 만약에 간통제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그 안에는 무엇으로서 자기 권리를 보호받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1990년대 후반 정도 되면서부터 제가 변호사로서 쭉 느끼고 있는 건데 여성이 오히려 간통제 존치의 피해자가 아니냐 제가 그 내용을 반드시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준비한 CG가 하나 있거든요. 여성 불륜 기소가 더 많더라고요. 더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남자가 예컨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주로 이제 술집 여성들하고의 바람을 피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내가 제발 가정으로만 돌아와달라 이래서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내는 안 그렇다. 아내 불륜 기소가 많다. 물론 절대건수 비교는 아닌데 최근에 여자들이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겁니까? 아내는 여자를 더 강하게 처벌 안 됩니까? 절대건수라기보다는요. 남편의 분류는 아내가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고 아내의 분류는 남편이 눈 감아주는 경우가 거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적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자는 바람을 한번 피우면 곧장 법정에 쓰게 되고 또 이게 간통제는 언제 고소가 되는가 하면 이혼을 진짜로 고소가 되는 겁니다. 이혼소장을 내야만 고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건강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제를 둔 게 아니고 간통제 처벌을 하려면 가정이 반드시 깨져야만 돼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결국 여자가 말입지 않느냐 결국 제3번할도 제대로 오히려 못 받게 되고 위자료도 당연히 못 받게 되고 거꾸로 위자료를 줘야 될 판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성 단체에서 어느 날 태도를 바꾼 겁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의 간통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장도 덮치셨습니까? 현장도 덮치죠. 삼천일권 하다 보면 많이 덮칩니다. 덮치면 보통 다 부인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부인을 하고 그 현장이라는 걸 잡혀서 굉장히 어려워요. 간통, 우리가 간통 유형이 애정 행각의 여러 가지 유형에 단 한 가지만 처벌하잖아요. 키스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불성관계만 처벌합니다. 그게 우리가 판례상으로 보면 방송에 적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남녀의 성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되거든요. 이루어져야만 간통 행위가 승립이 되는데 그래서 증거를 확보를 하게 우리가 판례를 쭉 보면 쾌소한 정액이 묻은 휴지가 발견된다든지 단순히 둘이 벗고 한 침대에 누워있더라 이것만으로도 간통이 승립이 안 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금 이번에 폐지되고 나서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제가 범죄이기 때문에 약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면 경찰이 범죄니까 따라가주지 않습니까? 경찰이 증거를 잡는 데 도와줬는데 이제는 심부름센터를 동원해야 된다. 심부름센터만 일감이 많아지게 생겼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심부름센터도 그걸 함부로는 잘 못할 겁니다. 그 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이 사생활을 뒤로 계속 추적을 한다든지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현장을 덮쳐봤자 형사처벌을 못하니까 증거를 수집해서 민법상 이혼 사유에 나오는 부증행위. 위자료 청구하고 할 때. 부증행위로 해서 상대방의 이혼이 규칙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간통의 현장을 잡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한 업소에 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동숙을 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우려는 경찰이 현장을 덮쳐서 증거를 확보해서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삼겠다. 그러니까 경찰의 과거에 신고는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형법이 마치 가사법, 민법의 증거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듯한 이용당한 듯한 법 취지에서 맞지 않고 아마 다른 변호사님 말씀대로 부정행위라는 건 넓잖아요. 굳이 간통이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약자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저기서 우리 아내가 저기서 간통하고 있다. 이제는 신고 경찰서 다 못 가는 거죠? 신고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죠. 그러면 약자 입장에서는 불륜 배우자한테 얼음장을 놓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나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주 잘하는 신부림센터는 샀다. 이렇게 협박 말고 겁박을 해야 됩니까? 그럼 겁박도 통하지는 않겠죠. 안 통합니까? 불륜의 증거가 역시 이혼의 규칙 사유로 작용하는 것. 그 위에는 기대할 수 없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통죄가 없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간통죄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든다? 간통 범죄. 이제는 범죄는 아닙니다마는 간통 자체가 줄어든다고 저는 봐요. 간통죄가 있다고 해서 간통하는 것이 적어지고 간통죄가 없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안 되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간통이 폐지한 것이 우리 사회에 별 부작용이 없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간통죄에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간통할 사람은 간통을 합니다. 그럼 간통할 사람은 간통해라. 글댕설은 어디에? 간통할 사람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했다고 해서 합법하다는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죠. 간통계의 보충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